2024년 7월 31일, 삼성동의 네스파스 에트나에서 열린 스위스워치 브랜드 미도, 마이듀의 오션스타 80주년 기념 및 오션스타 39 컬렉션 런칭 아시아 이벤트는 단순한 런칭 행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각적 연출과 감동적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특별한 자리에는 미도의 아시아 브랜드 앰버서더이자 한국의 인기 배우 김수연이 참석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수연은 이날 오션스타 39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했으며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우아한 매너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포토콜에서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미도와의 오랜 인형과 신제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가 선보인 오션스타 39는 미도의 상징적인 시계로서, 그 자체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미도의 수인 프란츠린더, 프란즈린더의 축사와 함께 김수연이 스테이지에 올라 이벤트에 대한 소감과 함께 새로운 시계 런칭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입구는 마치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포토존으로 꾸며졌고, 내부 메인존은 깊은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러한 세심한 연출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행사 전반에 걸쳐 감동과 경이로움을 더했다. 김수연은 행사 후, 올해는 오션스타가 출시 8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그 뜻깊은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오션스타 39 아시아 런칭 이벤트 현장에서 다이버워치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발언은 미도의 80주년 기념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시간이 쌓인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도의 오션스타는 1944년 출시 이후, 스포티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항해를 위한 완벽한 동반자로 사랑받아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오션스타 39는 직경 39mm의 스포티하면서도 슬림한 디자인으로, 네이비 블루와 블랙 그라데이션의 양각 모티프가 바닷속 모래와 해류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원형 인덱스와 시침, 본침은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슈퍼루미노바 상표 등록기요로 코팅되어 완벽한 가독성을 제공하며, 양면 반사 방지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밴드, 브레이슬릿은 최대 200m의 방수 기능을 보장한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항자성 리바크론, 나이베이크론 트레이드마크기요, 밸런스 스프링이 장착되어 안정적이고 정밀한 시간을 제공하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번 컬렉션은 스틸 브레이슬릿의 샴페인 또는 블랙 그라데이션 다이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오렌지 인덱스와 핸지가 있는 풀 블랙 컬러의 블랙 러버 스트랩 버전으로도 출시된다. 이 특별한 행사는 미도의 오션스타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앞으로도 한국에서 미도의 혁신적이고 특별한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